아멘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생명의 새 우리의 구세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 부 다가오나 죽게 다가오니 생명의 주님 예수여 어서 우리게 임하소서 정인상 베드로 신부 1953년 경기도 안성 출생 서울 가틀릭대학 1981년 사제수품 인천교구 중안일동 답동 보좌신부로 재직 로마로 유학 1988년 알풍소대학 윤리신학 박사학위 취득 귀국하여 재물포천지교회 주임신부 인천가틀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 인천교구 초대 성소국장 송도 효성동 소사삼동 도화동 주임신부로 재임 2010년 3월 19일 선종하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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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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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